자, 생선 확인 이때 캐스팅 그리고 불을 쭉 줍니다 조금이라도 나가는 그 물에 좀 멀리 떠 있을 수 있게 가까이에서는 지금 파도가 이렇게 워시가 말려갖고 안되고 멀리 좀 쳐서 채비를 좀 안정시킨 다음에 가까이 오면 입지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가까이에다 던져서는 입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리기 때문에 오늘 그 낚시의 그 팁은 장타입니다 장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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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입지를 해요 또 지그시 한번 땡겨볼게요 지그시 지그시 땡길게요 지그시 지그시 이 개 이 과다 이렇게 어퀴 으 으 하도가 밀면 감고 쭉 줄 대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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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가 밀때까지 조금 잡고 있다가 밀면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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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시 쭉 땡겨서 한다른거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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